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성분들은 저 안대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나흥식입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잘 아시죠? 오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두우면 분비됩니다. 반대로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분비가 멈추지요. 수면 들어가기 전에 졸리다. 여러분들이 깜깜해지면 조금 있으면 졸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멜라토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수면의 질과 패턴이 바뀌어가게 돼요. 충분히 주무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고 또 수면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수면이 토막토막 나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멜라토닌의 분비량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아주 잘 나오던 멜라토닌의 호르몬 분비량이 점점점점 줄어들어 노화와 함께 줄어들게 되죠. 늙기도 서러운데 멜라토닌까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틀림없는 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수면 유도와 관계있는 멜라토닌의 또 다른 기능은 항산화작용입니다. 학자들이 생명체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멜라토닌입니다. 생명체가 산소를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사를 한 뒤에 그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체는 산소가 없으면 죽지만 그 산소의 찌꺼기인 유해산소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필요악이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찌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명체가 처음 만든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유해산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능케 하는 내용 아닐까요? 바로 이 항산화작용이라는 멜라토닌의 기능이 모든 세포들이 낮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손상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재워놓고 이 멜라토닌이 그 손상된 세포를 고쳐주고 다닙니다. 다 수리해버리죠. 싹 수리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를 걷어차 거예요. 주인님 일터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딱 깨는 순간 쾌적함을 느낍니다. 잘 주무시면 아주 몸이 날아갈 듯하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미는 장꾸러기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바로 피부가 유해산소에서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을 말씀드릴까요? 항암작용입니다. 야간 근무자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유발인자로 명해봤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 멜라토닌을 분비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암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간 근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하는 암 중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유방암입니다. 밤에 빛에 노출되어 제대로 멜라토닌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특히 여성분이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겠죠? 실제로 2022년 6월에 유방암 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된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작지에 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죠? 유방암 세포가 있긴 있는데 밤에 훨씬 활발하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멜라토닌이 제어해주면 좋을 것 같죠? 푹 주무시면 유방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를 피해서 칠 같은 동굴에서 수면을 취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환한 데서 사냥이나 채집을 얻다가 결국은 밤에는 포식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 아주 깊숙한 동굴 속으로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을 충분히 즐기셨겠죠? 우리처럼 매운 싸움 가로등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면 아주 잘 나온 상태에서 낮에 있었던 유해산소의 그 피해도 싹 치료하고 당연히 항암작용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빛 공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등, 네온사인 자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커튼으로 막아지나요? 방안은 어떤가요? 전자기기를 포함한 여러분들 머리맡에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우리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면 시의 밝은 조명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돼서 그래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치매,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 발생, 이거 모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고 그 중심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겁니다. 어째야 될까요? 이거 정말 네온사인 가로등을 가서 깨뜨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는 수면의 질을 훨씬 높이실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저 안대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시면 피부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미인은 장꾸러기가 아니라 안대가 미인을 만들어줄 거라고 제가 강의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신기한 열국 결과가 하나 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수면 부족이 남을 덜 돕게 만든대요. 푹 주무시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2022년 8월에 나온 플러스 바이올로지라는 논문집에 나온 결과였는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쓰셨는데 충분히 주무시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 전체를 이타적인 사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